지금 아라니 아니요? 지금 아라니? 지금 병실에 있어 어? 병실 병신허? 병... 병신... 병신... 병신 말고... 병실 병실... 환자들 있는 방 부산에 보면 산 위에 학교들이 많아 왜 산 위에 학교들이 많은지 알아? 땅이 없어서 땅이 싸서 사람들 죽으면 거기다가 묻고 무덤 만들잖아 그런 데가 땅이 싸 그럼 그런 땅 사서 거기다 학교를 만들어 무섭지? 그럼 귀신이 많아 학교 다닐 때 귀신 많아 근데 산 위에 있으니까 또 걸어올라기 힘들거든? 근데 왜 더 힘든지 알아? 귀신이 어깨에 올라타고 있어서 안 믿어 뭘 안 믿어 진짠데 대표님 몇이 안 믿잖아 뒤에 이렇게 귀신이 엎혀있다니까? 사진 찍으면 그 귀신이 보여 귀신이 엎혀서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어? 뚱뚱한 귀신이 붙어갖고는 개무거워 진짜 개무거워 진짜 아 진짜 개힘드네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? 귀신이 안 믿다고요 귀신 안 믿는다고? 네 귀신 없다고 생각해? 네 저번에 귀신 있다며 오늘 집에 잘 때 가위 눌린다 네 잘 때 귀신이 위에서 빈흥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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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왜 그래 여기가 로컬 시장이야 로컬 시장 로컬 먹고 싶어? 네 진짜? 네 오오 사장님 보드릴까요? 호도 맛있어요? 응 맛있지 음 달아? 달아요 달아요 네 저 귤은 달아요? 귤 진짜 맛있어요 귤? 밀가 얼마에요 귤? 5천 원 5천 원 하나 주세요 그것도 하나 드릴까요? 아이고 서비스로 또 주신 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심 이쁘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래 빨리 이쁘면 하나 더 달라고 그래 한 대 맞았으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래 어때? 맛있지? 감사합니다 이해돼? 빼뜨려 물어 무슨 말이야? 몰라요 빼뜨려 물어 뭐예요? 아 때려 아니야 때려 아니야 때려 뭐예요? 빼뜨려 물어 빼뜨려 물어 빼뜨려 물어 빼뜨려 물어 빼뜨려 물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가자 재밌지? 네 사장님 귀여워 원래 시장 오면 이렇게 농담하면서 해야 돼 아 디스카운트 할 수 있어요? 뭐라고요?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해주셨잖아 아 진짜? 몇 개 더 받은 게 디스카운트지 뭐 서비스이다 좀 몰랐어 원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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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로 들어가자 여기로 들어와 사장님 네 송카운트 3개 주세요 카운트 3개 할까요? 예 카운트 3개 주세요 네 카운트 3개 주세요 내가 어릴 때 자주 오던데요 의사장님만 사장님 아니 저 밑에 있는 사장님 대표님 지금은 너무 늙었잖아 그때가 17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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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내 집이 근처였거든 음 그래서 자주 왔었지 내가 칼국수 만들 줄 알잖아 알지? 내가 칼국수 만든 영상 봤지? 메트라면에서? 여기서 칼국수를 먹어 너무 맛있어서 칼국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여기 칼국수야 아 진짜? 어 여기 시작해서 여기 때문에 칼국수를 만들게 된 거야 칼국수를 좋아하게 된 것도 여기 때문이야 아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우리 맨날 칼국수 먹으러 온다고 우리 평소에 뭐 먹어? 무슨 오해? 맨날 칼국수만 먹인다고 맨날 고기 먹는데 어제 뭐 먹었어? 고기 불고기 엊그제 뭐 먹었어? 엊그제 뭐 먹지? 고기 먹었잖아 아 갈비 등갈비 아 등갈비 원래는 씻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도 돼 먹어봐 음 음 음 음 입에 넣지 마 입에 넣지 말고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자 한 개 잡아 봐 잡았어? 네 그러면 이렇게 이빨로 살짝만 물어 이렇게 껍질 먹지 마 껍질 먹지 마 왜요? 껍질? 아 들이나 Shopify 아니었어요 농약 많잖아 그 껍질 먹으면 셔 요건 알갱이 맛 이렇게 그리고 씨는 씹어먹어 씨는 약간 씹어먹어 씨에 영양분이 많아 씨먹고? 씨를 먹어야 포도가 안에서 자라서 다음에 공짜로도 포도를 먹지 그래 안그래? 그래 그럼 먹어 알았지? 먹어서요 먹어도 돼 이렇게 해 형 이게 살짝 새콤달콤하잖아 그래서 더 맛있어 딱 멸치육수 맛이네 어릴 때 그 맛이다 이거에다가 나를 어떻게 먹냐면 양념장 있지? 양념장을 좀 넣어야 돼 이걸 넣어야 맛있어 많이? 응 많이 넣어도 돼 나는 이 맛으로 넣어 사실 양념장 맛으로 형이 시키 어떻게 팔아요? 한 잔 그러면 마실래? 다행히 웅커 응 그러면 세 잔 주세요 저희 세 잔 줄까요?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빨라요? 맛있어요 네 꼭꼭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시원이에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? 상이 직접 만드신거죠? 네 사이사이 맛나요 오 직접 저기서 만드신거야 저 안에서 직접 만드신거네 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새벽 3시에 나가거든요 음 저 이번에 찜질방을 먹고 맞아 맞아 새벽 3시부터 이걸 끓이신데 오 제가 뭐에요? 콩국 미신 있어요 미신? 그거 많이 먹으면 남자가 아이 못해요 아이 아 아 그거 너 콩을 많이 먹었구나 어릴 때부터 아니요 엄마 엄마 어릴 때부터 콩을 많이 먹네 미니 어쩐지 언니 언니 거리더라 언니 언니 귀여워 미신이 아니라 사실이었네 민 언니 언니 아 돈 안줬다 일로와 돈 안낸네 갖고있어봐 갖고있어봐 돈은 왜 아무것도 안 돈도 안받으시냐 형님 저희 돈 안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왜 더? 네 왜 더운지 알아? 밖에 닿으니까 아니아니 귀신이 붙은거야 어 왜 안믿는다며 안믿으면 되지 안믿는거 맞지? 그럼요 베트남 귀신이 많다고 베트남 귀신 많잖아 맞는데 베트남 귀신 많아 아니야 많아요 근데 그거 알아? 병원에 엘리베이터 탈 때 봤어? 혹시 숫자 병원 엘리베이터 탈 때 숫자 못 봤어? 못 봤어 1 2 3 5 이 영화 봤어 이거 배 학교 배웠어요 4는 죽거 죽을사 응 죽을사 그래서 안된데요 맞아 그래서 병원에는 숫자 4가 없어 그러니까 전 엘리베이터 봤어 왜 4층 없니? 없니? 왜 4층 없니? 누구한테 얘기했어? 귀신한테 얘기한거지? 귀신한테 왜 4층 없니? 음 4층 없어 그때 대부분이 뭐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 엄청 많아서 그러면 나중에 근데 지금 갑자기 기억났다 여기 왔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웠어? 도대체 무슨 학교인데 그런걸 알려줘? 뭐 귀신 학교야? 아니요 별걸 다 배우네? 한국 한국 한국에 대해 배웠어 한국에 대해 배웠어 한국에 대해 배웠는데 문 나왔냐 문 나왔냐 아 그래? 엘리베이터 숫자를 배우는구나 희한하네 그 학교 진짜 별걸 다 알려주네 되게 자세하게 알려준다 동양학이니까 다 아 동양학이라 아 띵님 몰라서 저 알아요 오 띵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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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 이빙맘 그 전에 평화 영화 귀신영화 봤거든 귀신영화 봤거든 어 그네들 몰랐네 빈 이거 미안한데 귀신 귀신이 따고 오죠 아니 아니 귀신이 아니라 모든 차가 다 이래 아 그래요? 모든 차가 다 이래 옛날 차도 다 이래 아 그래요? 어 이걸로 신기하는게 더 신기하다 야 이거 보고 신기한건 진짜 너무 충격인데 회사 브랜드 브랜드 말고 브레인 브랜드 더 충격이다 브랜드 회사 브랜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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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이 웃는거 좀 짜장나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띵 띵 띵고싶어요 띵고싶어 하하하하 띵 한대 맞겠다잉 아 그런데이게 뭐랄까 난 나 술한잔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우유랑 양 도착할거 같은데 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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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5분 딜레이 됐네 여기 연착 15분 공항이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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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천스러워 어디서 나왔어 천스러워 뭐가 아가우주하고 이렇게 앉았어요 여기 앉지마 맛있어 왜 그래 뭐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 뭐 먹을래? 국수 먹고 싶었어 뭐? 국수 국무원 먹고 싶었어 니 핫쩐하네 니 핫쩐할라 봉하 저기 내려가서 뭐 국수나 이런거 먹어 그러면 그러면 커피소 가있어 우리 먹고 갈게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계 Shirley 제가 식사가 있는 곳에 있는 곳은 그리고, 나는 핫쩐한 곳이 있어요 하금만 더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이 부적해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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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베트남에 수술했을 때는 말 못했잖아 일주일 동안 네 네 근데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말해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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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ز